강아지가 물어 뜯기 전에는 잘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저희 제품 사용하시기 전에 다른 제품... 그 언제 제작하셨죠? 그럼 이거 하시기 전에도 코고리가 있으셨는데... 그전에는 왜 다른 제품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요? 바람이 세엇 떠올리는데... 조금 헛다고 했어요. 바로 갖다줬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는 임대로 하셨어요? 장년이면 임대로? 임대가 3년 전에 이렇게... 차량 하셨는데... 몇 명 정도에 2살이라고 해서 갖다줬거든요. 도저히 적응을 못 하시겠던가 보죠? 수술도! 코고리 수술 하셨어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프시죠? 고생만 뒤지게 하고 고생만 뒤지게 하고 버스도 이렇게 저번에 먹어서 아빠 먹으려고 왔잖아요 낮에 아주 낮에 운전하고 소리니까 미치겠다 이거 옆에는 조금 좀 차는 거 같아 밤에 주무시고 낮에도 확실히 덜 졸리시고 네 내 손님의 밑에도 안 했더니 안 했더니 안 했더니 근데 어떻게 강아지가 그걸 물어 뜯게 밑에 덜 마치 짤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거를 하시고 나서는 좀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낮에 덜 졸리시기도 하고 나 지금 그 인테또리라고 도와줘 왓취를 저렇게 보러가고 나 편하게 해주세요 다행이시네요 잠을 좀 주무신다고 하니까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요기 요기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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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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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